이거부터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화자를 주면은 어디로 가나요? 코로받지요 그래서 코끼리 아저씨는 콧소리를 말로 안갔네요 콧소리를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화자를 주면은 코로받지요 알았죠? 콧소리로 해야 됩니다 준비 다같이 시작 말하면 벌금 천원이 있습니다 알았죠? 말하면 안 돼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콧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시작 끼리 아저씨는 화자를 주면은 콧소리로 이거 아직도 불안한데요 그리고 여기는 A팀 중간에 B팀 옆에 C팀입니다 그죠? A팀 B팀 C팀 나눠서 해볼 거예요 코끼리 숨겨가 준비 A팀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B팀 B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A팀이 1등에 잘했어요 B팀 시작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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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B팀 자 그 다음에 우리 C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팀 준비 시작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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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J KTA 4 guided worse 8 7 5 5 9